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로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출제이니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그래 할 때는 세 개만 딱 알면 돼 세 개만 알면 돼 세 개만 그럼 일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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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의 표현이 뭐냐 이러면은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요 출제이니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권리질권이 있다 쭉 나와 그러면 이걸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민법 시간이었다면은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아니면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는 이게 제한물건인지 용익물건인지 담보물건인지 물건인지 채권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등기법 시간에는 그럼 등기법 시간에는 그냥 이 글자가 나오면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토지를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되거든 하나 사용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 사용료 전세의 사용료가 뭐고 그럼 이게 민법을 가져오는 거라 그럼 여기 사용료는 뭐다? 치료 뭐다? 치료 이러면 뭐다? 차이 이러면 뭐다? 이자 맞아요 그럼 채권액이다 채권채구액이라는 게 이 답다 그럼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럼 이걸 두 개로 딱 나누거든 두 개지 맞아요? 그럼 하나는 돈이다 돈 아니다 하나는 시간이다 시간 아니다 그럼 이제 딱 답입니다 여러분 돈하고 시간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라면 돈을 선택한다 시간을 선택한다 그럼 이건 필요적이에요 이거는 뭐다? 이미적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당합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필요적 기재는 한 개도 없어요 시간은 이미적 기재이거나 기재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필요적 기재가 하나도 없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돈은 필요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예외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법을 가져오면 돼요 민법 자 이리로 잠깐 와볼게요 저당권에 이자 있죠? 돈이잖아요 이자는 없어도 돼야 안 돼요? 돼! 맞아요 지상권과 지역권에 지료 있죠? 없어도 돼야 안 돼요? 돼!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는 차임이 필요적이다 보증금이 필요적이다? 차임! 그럼 보증금은 필요적 기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 그럼 이 세 개만 딱 외우면 돼 맞죠? 그럼 이제 재는 지판을 다시 봅니다 요구를 갖고 설명했는데 모든 등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쓴 등기가 나오더라도 모든 등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를 기출문제에 나왔던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양도액 도이다 도라이다 돈 그럼 필요적이라 맞아요? 네 두 번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다 와이다? 오! 채권의 평가액 도이다 도나이다 난이도가 한 칸 공동 저당의 평가액을 높였어요 공동 저당의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 매각 대금은 기록하지만 변제받은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오! 닥스다? 매각 대금 도이다 도나이다? 돈 변제받은 금액 도이다 도나이다? 그럼 돈이 들어가면 필요적이라니까 그럼 변제받은 금액도 기록해야 된다 난다? 해!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그래 딱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특약과 약정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항상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이미적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죠 그럼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것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예외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예요 이건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민법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했거든 두 개를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 두 개를 더 공부할 때 잠깐만 보세요 민법 가져옵니다 지상권입니다 목적 뭐다 범위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부동산 일부에 대면 범위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부동산 일부는 범위를 써야지 맞아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지상권 일부에 대 안 돼요? 대! 지역권 일부에 대 안 돼요? 대! 전세 일부에 대 안 돼요? 대! 임차권 일부에 대 안 돼요? 그건 기분이잖아요 범위를 써야 되잖아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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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가 도민이라고 써놔오세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적이 있죠 그렇죠? 이런데 민법 가져오면 지상권의 목적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목적이지 맞아요? 네 그럼 지역권이 있죠? 목적이죠 그죠?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 인수, 관망 나와야 하나요? 통행은 도로다 도로 아니다 인수는 농수로다 농수로 아니다 농수로 관망은 일조권이다 일조권 아니다 요즘 일조권 이런 거는 잘 없어 통행 인수지 지역권은 전부 다 통행이잖아요 도로다 도로 아니다 도로 자 그러면 여기선 하나 조심을 합니다 답을 이렇게 따가세요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다 있다 자 지판을 봅니다 이 지역권은 성역지입니까 요역지입니까? 요역지입니까? 목적 범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세!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가져가는 거예요 지역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을 합니다 그러면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해야 하네요? 해! 아 그러니까 교차 표시를 해줘야지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배울 텐데 지판을 잠깐 와볼게요 지판을 잠깐 와볼게요 이게 갑의 땅 이게 을의 땅 이게 도로거든 그럼 갑이 을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답다 그럼 요거는 지역이 납니다 요역지이고 이건 뭐다? 답입니다 성역지에는 이 땅을 위해 빌려 주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해야지 그럼 요역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두 개를 같이 딱 한다 이 말 그럼 지역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역지는 요역지 표시하고 요역지는 뭐를 표시하고? 성역지 교차 표시를 해준다 이해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성역지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시작! 신청 그게 무슨 신청? 공동 그럼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요역지는 등기 간에 뭘 한다? 직권을 하는 거지 맞다 맞다?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역지에는 이것도 모르겠거든 성역지라고 썼어요 성역지에는 뭐를 표시한다? 요역지 그럼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조심할게요 전세입니다 질문 하나 봅니다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성질이 유사해 근데 두 가지 차이가 있어 하나는 뭐냐 이러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돼 안 돼요? 돼! 그래서 지료가 필요적 기대가 아니라 그러나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오! 그럼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목적 여기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에요 전세는 전세계약서 속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는 용도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시험해낼 때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에 일합니다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오! 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목적이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 그럼 이건 엑스입니다 그럼 다시 목적인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오! 이건 목적을 말한다 범위를 말한다 범위를 말한다 이건 오입니다 옆에다가 썼어요 시작 목적인 범위는 오입니다 오 목적과 범위는 오! 엑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공부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은 이게 차임이거든 작년도 기출문제죠 다행입니다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오! 그럼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성립한다 란다 법을 공부할 때 좀 전에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동의를 했잖아요 그럼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성립되지 않채 그건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럼 남의 집에 월세를 주지 않고 사는 거는 그냥 얹혀 사는 거라 그건 임대차가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처분능력 없는 권한 없는 자인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여러분들 상속 재산관리인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할 때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정시험 예로 10살짜리 꼬마 애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 그럼 10살짜리 애가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근데 10살짜리 애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을 지정을 해 주는 거라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지정을 해 줘 그러면 변호사가 지정을 받았죠 받았다면 그 집을 빈집으로 놔 둘 것인가 단기 임대차를 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임대차 줄 수 있다 있다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임대차 줬다 상속 재산관리인이 임대차 줬다 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의미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중요하죠 여기서 핵심은 있잖아요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변제기 뭐다? 이자 여기 변제기 뭐다? 이자 답입니다 저당권에서 변제기 이자는 이미지 기록입니다 건조당권에서는 기록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조당권에서는 기록상이 아니다 이 말 여러분들 답을 이야기해 보면 건조당이죠 그냥 건조당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변제기를 기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조당은 제가 은행에 돈 1억을 빌리거든 그럼 등기부에는 1억으로 등기합니까? 1억 3천으로 등기합니까? 그럼 그 1억 3천만원 속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경매대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자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그것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거는 민법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제하고 있는데 관계 없어요 여기는 채권에게 온 채권처이고 여기 채무자 채무자 항상 채무자는 필요적이다 임의득이다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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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죠 이 소유권 외가 지상권과 무슨 권이다 전세권이지 맞아 맞아 아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에 갑구입니다 여기에 을구입니다 여기에 을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줬어요 갑 을입니다 여기에 소유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다 자 써놓고 할께요 갑은 머선자 소유자 을에게 머선권을 준다 저당권 이거를 읽을 때 소유권에 저당을 준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 쓸 때 쓸 때 소유권에 저당권 설정 이래 쓰느냐 그냥 저당권이라고 쓰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소유권자 붙인다 안 붙인다 결론은 모든 권리는 소유권 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전부 다 생략을 하는 거지 우리 집에서 꼬마의 이름을 부를 때 정우야 이래 부릅니까 목정우야 이래 부릅니까 정우야 이래 부르잖아요 아니 아니 성을 붙인다 안 붙인다 근데 화나면 목 쳐요 감 쳐요 쳐요 안 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갑은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의 전세입니다 그럼 쓸 때는 그냥 뭐라고 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질판을 보세요 이 저당은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네 전세 있죠 그럼 전세의 저당도 설정할 수 있답다 그럼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몇 번이다 2번 그러니까 2의 뭐다 1 전세권의 전세권의 저당 그러면 답입니다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왔을 때는 소유권자를 생략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저당이 전세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전세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게 안 쓰면 그러니까 안 썼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이게 만약에 이래 와야 돼요 이거 없어졌다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외일 때는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요 그럼 이게 시험에 그러면 나올 때는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표시해라 이렇게 썼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럼 옆에다가 무슨 등기?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된다 권저당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 대조 등기원의 권리는 설정계약이라는 취지 이 설정계약이라는 취지는 그냥 설정계약 이래 쓰는 거예요 밑에 내려옵니다 권리질권이죠 저당권의 표시 채권의 무슨 자 채무자 이것도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조금 이따가 이거를 지금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겁니다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놈 저 자식 그냥 막 넘긴다 이래 생각을 우리가 상당히 많아 바로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갑 얼 병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얼이 이 집을 닫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답다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이 성권자 저당권자 그러면 1번에 저당권 설정이 얼의 이름으로 되어졌고 채권액이 매득이다 1억 그럼 채무자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동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비담보 채권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이 1억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냐 하냐 이 말이에요 질권이라면 동산질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거든 동산질권은 등기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질권이라면 답은 이겁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줄 수 있냐 하냐 이 말이에요 빌려줄 수 있다 있다 답입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이 문제와 등기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또 별개인 거라 그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등기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거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설정하는 등기가 질권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저당권부 채권 이 1억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냐 하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있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줄 수 있다 이해해 돈 빌려줄 수 있다는 게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권리 머선자 자 이거는 머선권의 질권입니까? 시작 저당권의 질권 그러면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여기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의 질권이니까 1의 뭐다? 1 1번 저당권부 질권 이해합니까? 그러면 채권자가 누굽니까? 병 병이 권리 질권자지 그럼 병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새 채무자는 누굽니까? 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1억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1억 써야 돼요?